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추모시 두 번째로 낭루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루 정철호 미처 피우지 못한 꽃망울이 마르지 않는 눈물이 되어 하늘 아래 낯선 땅에 흘러내립니다. 미처 하지도 못한 언어들이 떠도는 유령이 되어 차가운 골목길에 떠다닙니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길을 떠나는 당신에게 차마 손 하나 흔들지 못합니다. 슬픔이 떠나간 자리에 또다시 슬픔의 그림자를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낭루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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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